xsfm입니다. p o d e r a 충분히 뿌려도 당기고 건조해? 그럴 땐 미스트를 바꿔봐. 수분층, 크림층, 이중 보습막이 건조할 틈 없이 지켜주니까. 단 하나의 해답. 앤서 나인텐, 시카펀테놀 크림 미스트. 우선 땡땡년 씨의 후기를, 아니 사연을. 간만에 오는 우리가 자주 안 다루는, 하지만 저는 반가워하는 소개팅 사연입니다. 소개팅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예?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대학 동아리 후배들이 해준 거여서 지네들이 껌팔러 오고, 그래서 1차도 같이 하고 2차도 같이 했는데 상대방 오빠가 술이 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차에 이제 우리를 두고 갔는데, 제가 택시 잡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연락 안 됐고? 네, 연락 안 됐어요. 일부러 많이 먹었나?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럼 그 남자는 기억이 안 나. 이러면 그냥 개화를 끝내는. 저의 소개팅 역사는 그렇게. 손님께서는 수단하십니다. 저는 제가 술이 약한 편은 아니잖아요. 늘 고백을 해야지 하고 술을 먹는데 항상 남자 쪽이 엎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고백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고백 대신 정신 차려. 저는 해본 적은 없고 시켜줘본 적만 있는데, 양쪽한테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 그쵸. 아, 소개팅 시켜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저는 그 말을 살다가 처음이나 마지막으로도. 아니, 오빠.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근데 걔도, 아, 형. 이라고 해가지고. 자, 저희는 경험이 없고요. 저는 살면서 소개팅을 정말 몇 번 안 해봤지만, 기억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랑 농축산이 합한 것보다는 일단 몇 배로 하셨고요. 4대 시중은행에 다니면서 재테크 공부가 취미라고 하며 만나기 전부터 카톡으로 제 연봉과 동생 직업까지 묻더니 소개팅에 나와서는 1인 3,900원인가 하는 규동집으로 데려간 에이! 3,900원짜리 규동집이 있나요? 일본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요새 일본 식물가 만만한데. 조금, 한 10년 전쯤이라고 보면 됐겠네요. 옛날. 이걸 통해서 배우셨겠네요. 재테크한다는 놈은 재테크 말고는 돈을 쓰지 않는다 하는 걸. 취미 이야기를 나누다가 격투기를 좋아한다며 지금 경기를 하고 있을 테니 갑자기 같이 보자고 하던 비! 과로 거절하지 못하고 한동안 관심 1도 없는 격투기를 강남역 어느 밥집에서 보고 있던 제가 씨르네요. 이게 좀 이상한 게 MMA 경기는 보통 서양에서 하는 걸 많이 보실 테고 동양에서 시간대가 맞는 소개팅에 저녁을 먹으러 가는 시간대가 맞는 경기를 저녁 때 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까지 보면 정말 아침 저녁 그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남역에서 밥을 먹는 화면으로 본다는 거죠? 실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나는 진짜 사람 이렇게 뚜둘게 패는 걸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 그 생각을 했네요. 한국에 그런 게 있었던 적은 있는데 망했어요. 다들 농축자님처럼 별로 안 좋아했는지. 소개팅 후 세 번째 만남에 제가 가고 싶다던 다른 남자입니다. 제가 가고 싶다던 에버랜드를 데려가서 같이 장미축제도 보고 놀이기국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하여 서울릴로 일정을 마무리했던 C. 물론 C와 그 이후 다시 보진 못했습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이 아니고 저녁에 차려져서 예를 들어 빈소 마련된 다음에 가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게 집안 사람이 쓰러지셨다. 그럼 장례식장을 간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촌지간 정도까지? 뭐 근데 사촌 정도까지? 에버랜드가 뭐가 그렇게 싫었지? 장미 많이 피면 이쁜데 그 미로도 이쁘고 이건 지금 땡땡연시가 아니라 그 에버랜드가 왜 싫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 우리 푸바우도 있잖아요. 그땐 없었겠죠. 너무 귀여워. 아직 푸바우를 안 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오늘 집에서 샐러리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정말 푸바우 같다고 제가 쇼파에 누워서 먹고 있었거든요. 배고파가지고 딱 푸바우 같다 이러면서 그게 그 손을 상하로만 흔들면서 달라고 하면 정말 비슷하죠. 때는 바야흐로 어느 봄날 새로운 소개팅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사람 많은 강남역 저희는 제일 혼잡한 10번 11번 출구가 아닌 비교적 사람이 적은 9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거 세대 차이 대박나는 거 모르시죠. 왜냐하면 그 동네 안 사셨으니까. 저는 11번 출구는 알아요. 남양주에서 버스 정류장 이름이 하차 지점이 11번 출구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강남역의 출구는 11번 출구뿐. 왜냐하면 제 세대의 복잡했던 출구와 지금 복잡한 출구가 같은데 번호가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그래 여기 6번이잖아 이랬는데 11번으로 바뀌어있는 홍대역이나 이런 데서 요즘은 11번이군요. 11번 출구가 아닌 비교적 사람이 적은 9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간에 맞춰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에 남자분이 어렴풋이 보이긴 했는데 민망해서 그냥 쳐다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남자분의 눈을 쳐다보고 활짝 미소를 지으며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순간 쩜쩜쩜쩜쩜쩜쩜 그는 갑자기 두 번째 손가락 두 개를 크로스 X자를 그리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저의 소개팅 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요렇게 했으면 이거는 흡혈귀였던 거고 탱탱년 씨. 어떻게 그래도 사람한테 X라고 그럴 수가 있죠. 야 너 완전 X야 이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너무 예의 없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다른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긴 아니니까. 아니면 이러면 나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치면서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손 흔들면서 저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도망을 갈 거예요. 도망가면 아닌 줄 알 거거든. 근데 뭐가 더 무리할까. 근데 이거는 간단하고 좋잖아요. 상당히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도 시내에서 친구 만나고 이런 일을 한 20대 중반 넘어가지고는 아예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언제나 사람 만날 때는 사람 제일 많은 역 몇 번 출구 이런 데서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당해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김영화의 뭐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해서 보면 한겨레 신문을 말아지고 어디서 만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신촌에서. 아 그래요? 우리 때는 약간 그런 표시는 최소한 있었죠. 뭘 들고 있어라 뭐 이렇게. 아 그죠. 근데 이제 아이씨 둘 다 너무 무식하니까 에디터 소개팅 안 해봤을까. 에디터 도와줄 수 있어요? 해봤는데 보통은 길에서 안 만나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어디 뭐 카페 이런 데서 만나겠네요.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카페에서 기다리죠. 보통은 길에서 안 만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아주 옛날 얘긴가 이거는? 그러게요. 아니어도 아주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 5년 지난 것 같은데 사실 20년이 지나잖아요. 네. 앵간에선 스마트폰 이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게요. 그럼 보통 장소에서 보면 카페 정도가 제일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차 한 잔 마시고. 제가 40대에 몇 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만난 건 당근이었어. 빨리 팔고 갈라고. 아니 근데 이 남자분이 너무 티나게 바라보며 웃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 너무 넓은 치마를 입으셨나? 왜 우리 당근할 때 10미터 밖에서 알잖아요. 저 사람인 거. 느낌 있죠. 왜냐하면 신발을 들고 있거든요. 다 모든 공통 아닙니까? 그 이마트 노란 봉투들. 아 그러게요. 아직 설명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무튼 소개팅 남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활짝 웃었습니다. 그게 뭐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창피하고 창피해서 정말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일단 그분께 목리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옆으로 가서. 진짜 소개팅 남에게 연락을 했더니. 근처에 있긴 했는데. 다행히 그는 이 광경을 보지 못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휴. 다시 생각해도 저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교환을 하지 않아 얼굴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그 9번 출구에 서 있던 분이 소개팅 남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자. 제가 무식하다는 걸 청취자분들 감안해 주시고. 우리 분위기 없는 아저씨들이 한국인들 특히. 주 6.5일을 까만 바지를 입다가. 데이트하는 날 베이지색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많은 데서 베이지색 바지 입은 놈 보면 소개팅 하나 보다. 나도 딱 그 생각해서 드레스 코드가 있을 거예요. 너무 차려입어도 그렇고. 은갈치 양볼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베이지도 라이트 베이지. 그치. 거기다 뭐 남박? 네. 셔츠를 하나 이렇게 입고. 아. 은갈치는. 지금 사연을 적다 보니 사람 더 무한하게.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대신. 꺼봐요. 손가락으로 표시해준 게 매너였던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네요. 손 나쁜 새끼예요. 제가 볼게요. 왜 왜 왜 왜 왜 왜. 너무 사람한테. 그럼 거기서 데이트를 했어야 돼? 아니. 아니 올라와서 물어봤을 때. 아. 저 아닌데요.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한테 딱 X자를 이렇게 딱 보여주냐고요. 그런가요? 네. 되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잖아요. X자. 야. 너 정말 아니거든? 이런 느낌도 딱 있고. 그건가요? 그렇죠. 탱탱년 씨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쪽팔렸을 거라는 반대의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농축산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말을 하라고 말을 이렇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농축산이는. 사람 면 자리에 대고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왜 그래 왜. 나 이랬을 거야. 노드 X야. 올라가면서. 왜 그래 왜. 불쾌잖아요. 어쨌든.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다가 오후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단으로 굴러떨어질 테니까요. 지금은 요파시를 저에게 전도해준 남친과 예쁜 사랑을 하고 있어. 좋게 된 소개팅 사연 업데이트는 어렵지만. 또 다른 좋게 된 일이 생기면 달려올게요. 아유 뭐 연애는 하루아침에 끝나기도 하고. 그렇죠. 지난 공개방송 끝내고 사인회 할 때 제가 남자친구 전도로 같이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기억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뭐 아내가 전파했다. 남자친구가 전파했다. 그런 분들 사실 사이드하면서 적어놓으면 한 10명에서 15명 신고 나올 거예요. 물론 반가워요. 전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군요. 포교당했다 이런 거 보셨났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모양입니다. 고마워요. 간만의 소개팅 사연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